첫 번째 주제는 답답해요, 지금. 요즘 좀 풀어주세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상민 장관은 해임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예산 안 한 처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답답해 죽겠어요. 부대 회원님은 어떻게 됩니까? 답답한 게 한 7개월째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질리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왜 이러지? 답답해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계속되버리면 포기하는 수준까지 오는 해줄 말도 없고 할 말도 없는 그런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 안 나온다고 그러네요. 장 피디. 예, 말씀해. 그래서 저희가 볼 수는 지금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이 모였고 그다음에 유족분들이 또 국회에 오셔서 회의를 통해서 그 절규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이제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나서서 이태원 참사의 그 158명의 희생되신 분들의 어떤 어떤 이유로 그렇게 그런 참사를 당했는지 풀어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유족분들이 모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이 못해서 지금 국정조사에 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속내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여야 합의해서 국정조사 통과시켜놓고 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유족들이 와서 초대일을 하는데 참석도 안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희생자들의 주무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요? 진작 그만뒀어야 될 뿐이고 본인이 정말 정부에서 잘라내기 전에 본인이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자부를 한다면 자기가 물러나야죠. 그런데 뭐 폼나게 타령해가면서 자리를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참 문제입니다. 아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그 오랫동안 했던 정당이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키려고. 그걸 왜 지키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켰죠. 신기를 보자느라고 정당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158명 유가족들 그 절규를 보고 나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정치인 그만둬야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 혜인 건의안은 왜 본회의인가? 보고가 안 됐어요? 확인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개최를 하지 않았다. 열지 않았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여야 합의가 제대로 안 됐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용주 대변인 말씀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산안부터 그다음에 또 국정조사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인 것인데 지금 내용을 딱 정리해보면 국민 158명의 그 목숨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 그래? 정말 왜? 이랬는데 또 더 나아가서 보니까 639조라는 내년 한 해의 그 산림 예산, 전 국민의 생활을 위한 예산까지도 유상민 행안부 장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행태가 그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은 그래도 국회에서 국회의 권능이라는 것이 여야 간에 최소한의 합의의 틀은 지켜야 된다라는 걸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을 지키지 않고 국가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진표 의장이 고수한 부분은 본회의가 9일이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정기국회가 이제 마감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시안을 못을 받고 합의의 틀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산까지 다 처리를 하면서 이것까지 해결하자 이렇게 고수하고 계신데 민주당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의지도 확인을 했고요.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것도 존중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대의기국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해임 건의안의 절차가 아니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것은 아예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전공법을 써야지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7개월째 답답하다고 그러는데요.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세요. 어떻게 민주당에서 하실 생각, 들으신 정보 없으세요? 이게 이제 취재 좀 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해인 건의안을 진작 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작 냈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과 국정조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쪽에서 버티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지키기는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한 분의 신기보좌하는 거예요. 그 신기를 보좌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이런 강수를 두는데 원래 1일 2일 본회의가 잡혀 있었고요. 그렇지만요. 8일 9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해인 건의안을 1일 2일 날 이틀간에 처리를 하고 8일 9일 날 탄핵소출을 하겠다라는 일정이었는데 김진필 보장께서 1, 2일을 안 받았죠. 왜 그런 거예요? 해인 건의안이 그건 합의될 수 있는 성질입니까? 그건 당연히 여당에서는 반대하겠지. 해인 건의안은 솔직히 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였어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관절 만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김진필 의장이 좀 적시적 부담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해인 건의안하고 탄핵소출 두 개 다 가져오는 건 나한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와라. 자기한테 뭐가 부담이 돼요? 두 개 다 내가 처리를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된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탄핵소출 아니면 탄핵소추로 아니면 해인 건의안을 가야 되지 1, 2일을 해인 건의안하고 8, 9일을 탄핵소추로 간다는 것은 본인한테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또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겠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해인 건의안 부분들은 이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내부적으로는 이미 돼 있고요. 그래요? 김진필 의장도 그걸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따져보면 탄핵소출 하나는 물론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탄핵소출 자체를 해도 결국에는 그거를 최종 승인해 줄 사람이 법률,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할 리 만무하죠.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탄핵소출 하나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사위원장, 법사위에서 통과 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 그러면 탄핵소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출 할 때 권선동이 법사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때 오케이를 해서 혼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해인 건의안은 결국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된다. 약간 제가 아는 탄핵에 대한 공략법이 또 다른 방향도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사위원장을 꼭 통과하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처럼 올릴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저희가 전력적으로 힘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것에 경찰국 설치할 때부터 이상민 탄핵을 주장했던 일부 의원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저희가 탄핵소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몰아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하나 탄핵 사유가 쌓여갔고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그리고 공무원법을 위반한 부분에 법 위반이 있고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위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 가서도 절대로 탄핵되지 않을 만큼 위중한 법 위반을 했던 부분에 책임을 물 수가 있고 그리고 탄핵 절차에 관해서 법사위의 김도우 위원장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안 된다라는 것 외에 다른 또 절차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우리 당에서 꼼꼼하게 챙기면 충분히 그게 다수 의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총에서 다시 의논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탄핵소추는 분명히 해야 되고 이후에 헌재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3개월 정도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까지라도 저희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다. 그래서 좀 강하게 나가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도 듣기로는 해임 건의안까지는 통과시킬 것이라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정부 대통령실에서의 한 목소리는 충안고 1년 후배 이상민은 꼭 지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들, 이태원 참사를 받던 많은 국민들의 그 아픔과 분노를 사그라들이게 하려면 1번 이상민 장관은 탄핵시켜야 된다. 저는 그 뜻을 굽히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정치적 부담 걱정하지 말고 제발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이후에 이것 처리 못하면 민주당도 탄핵 당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참 피생산적이고 이런 에너지를 입법부의 이런 에너지를 더 민생이나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그건 맞죠. 그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 이상민 장관 하나 지키려고 지금 내년도 나라 살림도 지금 그냥 패스하려고 그러고 158명의 무궁한 청년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상규명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상민 장관이 정말 염치가 있으면 아니 눈치라도 있으면 이렇게 입법부에서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그만둬야죠. 안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장관이랑 이상민 장관 관저 또 데려다 밥 먹이잖아요. 어제 또 그랬어요? 그럼요. 아 뉴스 났어요? 그럼요. 관저 정식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또 두 명만 썩 국무위원 두 명만 데려갑니다.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말이 됩니까?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간에 혜인권 의원 빨리 올리고 탄핵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거부당하더라도 그러니까 혜인권 의원은 8일 날 올려요. 8, 9일 날 보내기가 돼야 되죠. 아무튼 김진표 의장이 또 합의 안 됐으니까 못한다면 어떡할까요? 혜인권 의원은 합의를 한 겁니다. 혜인권 의원은 김진표 의원이 또 합의를 보고 못해 그러면 어떡할까요? 합의를 행하라 한 것이고 8, 9일 날은 혜인권 의원이든 탄핵소추는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김진표 의장이 2 플러스 2 예산 협의체 이후에 오늘 3 플러스 3까지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각 당의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예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오늘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결론 이후에 그것도 8일 날 본회의 개최를 하겠다는 게 의장의 뜻인 것 같은데요. 혜인권 의원으로 물론 통과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어떻게 또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예산이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쪽에 불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삭감하겠다. 대신 지역화폐, 그리고 주거, 공공, 임대, 주택, 내지 청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꼭 살리겠다. 이런 아주 확고한 결심이 있는데 이후에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 통과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후퇴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할 것은 다 하고 해임 결의안, 국회의장이어야 합의로 통과시켜주겠다고 할 때 저는 탄핵 소추안 통과와 같은 조건 아닙니까? 제적 인원의 3분의 1이 인원하고 이후에 발의하고 하는 부분 통과시키는 부분이 같으니까 탄핵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의총에서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는 원외니까 저희 원 내에서만 그런 것을 결의를 하시니까요.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더 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고요. 통과되겠죠. 통과됩니다. 탄핵 소추가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잘 보시면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탄핵 소추로 가면 예산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식이에요. 본인이 야당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탄핵 소추 아니면 분명 본인들은 해인 거냐에 대해서는 동의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만 아니면 되냐 그거죠. 그래서 해인 거냐 부분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야산당에서 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의사항과 국정수사를 잡아놓고 볼모로 탄핵 소추를요? 탄핵 소추를? 탄핵 소추를 부분들은 절대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럼 탄핵 소추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도 그렇죠. 탄핵 소추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패스트트랙을 하거든 하지만 결국에는 패스트트랙 하더라도 의장 또 직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직권을 해주겠어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망치를 좀 뺏어야 되지 않을까 할 텐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민주당 내에서 여론을 좀 모아갈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예산은 합의를 보겠죠. 오늘이든 내일이든 저는 합의를 볼 텐데 국민의힘에서 만일에 저희가 탄핵 소추안을 두고 나오면 국정조사에 대한 거부를 또 행사할 겁니다. 저는 그때 되면 저희는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저는 국회의장이 또 그때 나와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지만 세게 밀어붙이고 국정조사 반대하는 국민의힘 빼고 그냥 정의당까지 포함한 야당이 국정조사 다시 틀 만들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기한도 45일 못 박아놓은 거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13일 흘러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시 원점에서 하자고. 왜 합의를 항상 번복하는 쪽은 저쪽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선비질만 하고 있냐고요. 이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바꾸자고 하는 거고요. 대변인님. 제가 우리 서영수 대변인하고 이런 얘기만 해봤자 비생산적이긴 합니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상호 국정조사위원장이 모았어요. 그래서 저쪽 여당도 오라고 했고 간사들. 그래서 야3당도 다 오라고 해서 회의를 했고 이대로 미룰 수 없다.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미루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합의를 했던 부분들은 9일 이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9일. 12월 9일 이후에 한다. 그런데 9일 이후에 45일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연장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건 지금 7개월째 되는데 제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아직도 저쪽 국민의힘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본인들이 아직도 야당이에요. 아니 국정을 책임지라고 여당을 시켜놨더니 아직도 야당 짓을 하고 있으니 용산을 봐도 한숨이 나고 여유도 있어도 한숨이 나고 이거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그 야당, 여당에 대한 포지션의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잘했으면 뭐. 아니 그러니까 서용진 부 대변인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그 실체를. 저는 그 사람들하고 협상이 안 된다고 봐요. 무슨 협상을 해요? 아니 그 무슨 협상을 해서 A 죽게 B 죽게 이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 계속 당해 민주당은. 아니 근데 우리 원내 의원 모시고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미안 안 돼. 미안 안 돼 진짜. 아니 저는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진짜 얼마나 얘기 못할 게 있겠어. 근데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 이 정도일지는 몰랐죠. 아니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힌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막힌 사람하고 해도 막혔어도 사람이면 뭔가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건 벽하고 있어요. 물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이게 딱 마주치든 비껴 마주치든 소리가 크든 작든 나거든요. 근데 아예 저쪽에서 손바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저는 이게 물체와 있다.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의 사람들의 지성, 집단지성, 국민들의 어떤 대기관인 입법기관이 상대가 좀 다르더라도 뭔가 좀 지리하게 싸우더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아닌 것 같아. 그냥 물체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럼 작전을 따로 써야지. 근데 그걸 깨부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게 어떤 우리가 깨부수자고 상대면 좋겠지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민의 틀 시스템 하나에 있는 벽이에요. 이걸 무조건 깨부수자 하는 것도 좀 영리하게 가야지. 그러니까 박홍웅 원내대표 가서 한 번 대가리 박았다가. 한 번 또 대가리 박았다가. 아니 정말 깨부수고 싶은 게 기분입니다. 하지만 국정을 우리도 전 오랫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국정을 했고 민주당이 말했듯이 늘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잘 이 국정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인내심에도 지금 한계가 다다랐다. 한숨 밖에 안 나온다. 잘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답답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박홍웅 원내대표 가서 거기다 부딪혔다. 아니네 또 부딪혔다. 아니네 간둬야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 또 박수를 쳐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계속 민주당이 좀 더 생기해달라는 요구를 우리 서영주 대변인한테 하는 이유는 저는 우상우 의원님하고 또 굉장히 측근이에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나만 측근? 잘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 좀 전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욕심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잘했어요. 지금 국정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찾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목소리를 내야지 자꾸만. 어제부터 본격적 가동을 했기 때문에 또 우상우 위원장이 어제 두 달간 비대위원장 하면서도 당을 잘 이끌었었고 안정적으로 박근혜 탈핵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때 원내대표였지. 원내대표였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곧 터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지. 국회의장은 어떻게 우리 편이에요? 편이죠. 편이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다. 국민 편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다. 사안 사안별로 조금 비판받을 지점이 있었던 점도 있고 하긴 한데 저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전체의 큰 틀에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의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이 수박 이런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전 국민들 전체를 보고 국회의장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시간을 본인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야보다 전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의장 초소논원들이 의장실에 가서 농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많은 뜻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이게 그렇잖아요. 감정적 대응보다는 조금 더 의장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하여튼 좀 지나 봐야겠네요. 국정조사, 예산 문제, 또 해임 건의한 문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뭐 한 3, 4일 남았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좀 시원하게 우리가. 그럼요. 이거는 뭐 시원한 게 중요하겠지만 이건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그 절교를 잊으면 안 돼요. 이분들의 마음이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이 닭 키워놓은 자식을 그 길에서 서울 한복판 이태원 그 길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집니까? 그런데 자꾸 윤석열 정부가 잊으라고 하잖아요. 이걸 못 잊게끔 민주당이 할 것이고 정치권이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답답해서 너무 점잖은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여야 협치를 위한 축구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20년 만에 처음이라든가 그러더라고요. 교육농장에서 했어요? 네. 그때 그 의원님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 그때 몸도 부딪히고 이렇게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이럴 때 그때 축구하셨던 의원들이 나서서 제발 이런 거 잘 통과될 수 있게 의장님 찾아가고 그때 축구했던 멤버들 만나서 한 명 한 명 손잡고 실제로 국민들 앞에 그것이 축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국정조사, 국민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서 어떤 우리들의 행동을 하는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때 축구할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긴 사람 얘기 들어주자.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골 많이 넣어서 이기면 예산 우리 걸로 통화시키고 축구를 언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구 언제 했어요? 축구 꽤 됐죠. 한일 의원 축구전 하기 전에 저기 연약끼리 모여서 한번 발 맞추는 시합을 했었어요. 이태원 참사가 있은 뒤에 해서 제가 너무 참 나왔으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후에 했죠. 이런 시기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정말 좋은 정치를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진의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그냥 축구 게임 하나로 끝나지 말고 지금 이럴 때 실질적인 내용을 보여줘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런 마음이죠. 이태원 참사 뒤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국회의원 동작에서 축구했다 이거죠? 네. 기억을 뭐 더듬어 보면. 알겠습니다. 침대 축구. 국민의힘은 침대 축구했겠지. 제가 좋게 표현을 하면. 그럼 이재명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요. 이 문제 좀 우리 간단하게 평가를 해볼까요? 어떻게 남의위원장님부터 하셨을까요? 어제가 100일이었습니다. 12월 5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77.77%의 당선 지지율, 득표율 이런 걸 보면 역대 민주당의 최고의 득표율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크게 인정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것은 민심과 당심을 다 등에 업은 당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표성을 인정해주는 것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최고의원들 구성도 보면 정말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해주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된 그런 지도부였죠 이번에. 그것이 100일이 됐는데 그동안 저는 민주당의 단순한 국민 지지율만 바라봐도 어제였나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국민의힘보다 몇 프로 이상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별개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굉장히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부분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또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고작 200일 지났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재명 당대표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지금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전에 대선 전보다 사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민주당에 대한 거는 기대도 크고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모여 있다.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100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 잘 못한다라고 꾸짖는 분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주당을 아끼면서 저처럼 좀 더 세게 뭔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서 잘못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꾸짖어달라는 한 부류가 있고 한 또 비판적인 한쪽 부류는 정말 민주당 정말 보기 싫어. 그냥 민주당은 뭘 해도 우리는 인정하기가 싫어하는 그쪽 두 부류가 반대, 지지하지 않는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지율은 민주당이 더 희망적인 앞으로의 행보에서도 기대할 만한 게 많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주의 후퇴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민생 후퇴에 관련된 두 트랙을 다 동시에 잘 실행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당대표 취임 첫 1성 때부터 했다는 얘기고 100일 동안 그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민주당이 여전히 여당인 줄 아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야성을 가지고 좀 더 세게 공격해야 될 지점 아니면 진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증세에 관련된 부분은 여당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도 챙기는 부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점을 할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만큼 책임을 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당에서 발표한 것 중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부분 그리고 민생 중점 법안 4건 정도 처리했던 부분 이것은 사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크게 다뤄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오로지 하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런데 정말 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이재명 당대표와 당대표 측근 그리고 가족까지 탈탈 털고 있음에도 이 정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의 100일은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100일이면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좀 자세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100일을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온몸에 가지고 그냥 앞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 날렵할 수 있었는데 그 현 정부의 어떤 정치고복 수사라든지 더 씌워진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 날렵한 이재명 대표를 더 느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려고 노력했으니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죠. 하지만 정치라는 게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지자체장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지만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익조라고 그러죠. 두 날개로 날아야 새가 날듯이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한 날개로 날려고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아예 날개가 하나 있으면 새가 못 떠요. 그런데 이 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한 날개로 이렇게 푸덕푸덕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100일 동안 참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은 오래 가겠죠. 왜?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흔들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안에서 내부의 갈등들을 조례해서 민주당의 톨동을 뭉치는 것을 방해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 재판 가면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왜? 검찰 자체가 소설 같은 공소장을 써서 기소를 할 거니까. 하지만 재판을 무죄했죠. 하지만 시간이 길게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민주당이 똘똘 뭉쳐댑니다. 지금 최근에 분당 얘기하고. 누구예요 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아직은 이분들이 지금 당이 위기에 있으면 지금 똘똘 뭉쳐도 아쉬울 판에 벌써 왜 분당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지요. 그런 걸 드러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속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당이 뭉쳐야 되고 당이 뭉쳐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쪽 날개가 아예 정지되어 있으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이 한 날개라도 지금 파덕거리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그래도 싫든 좋든 간에 가야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좀 뭉쳐줬으면 좋겠다. 아니 뭉치는 거에는 이제 조용히 있으면서 뭉치는 거랑 그냥 뭐 뒤에서 딴소리 하면서 또 뭉치는 거랑 뭉치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같이 싸워면서 뭉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바지가 다 달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싸워보는 게 뭐 빠이토니까 우리가 가보시죠. 빠이토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싸움의 방식도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병법에서 보면 그 지형과 어떤 상황과 어떤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물리력으로 싸울지 아니면 계략으로 싸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들이 어떤 강한 약하면서도 강할 수 있다. 또 강하면서도 약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좀 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싸움을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치라는 결국은 말과 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과 글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이는 의원들이 꽤 있죠. 그것 때문에 세비도 아깝게 생각하고 국민들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는 정말 열심히 해왔다고 판단도 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똘똘 뭉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 진짜 그 안에서 잘 뭉치면서 가만히 계셨던 것인지 그렇지도 않고 계속해서 눈치만 보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 다음에 그냥 총선 본인 앞에 다쳐올 총선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 의원들도 꽤 있는 거죠. 그런 게 아쉬운데 한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너무 많은 참사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이슈가 있었고 이 하나하나 사안들을 따져보면 정말 야 이건 정말 국가 정부가 완전히 무너질 스모킹건이야 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 사안별로 대응을 하자고 보니 그 잊은 일도 잊어버리고 저는 진짜 우리들 답답하게 해서 죽이게 하려는 작전이 아닐까 할 정도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발빠르게 못한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 지도부의 일원이신 최고위원 어떤 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한 이슈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메시지를 내자. 167명이면 167명 169명 한꺼번에 한 날짜 정해서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이름 적자. 그래서 그 사람 다 얘기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것이 진짜 제대로 싸우는 거다. 그리고 너무 다발성으로 이것저것 막 다 이렇게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뾰족하게 못 싸우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고 국민들한테 이론이 이래 집중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생 현장에 가서 늘 해오던 대로 국민들과 만나는 소통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되 주변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면서 싸워나가자.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걸 해야죠. 어떻게 생각해? 아니 좀 하자고 해주세요. 아니 답답한 마음들이야 의견은 전달하지만 이 169명의 의원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통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죠. 아쉬움도 많아요. 이름 적자고, 이름 적자고 우리가.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야박하잖아요. 야박하긴 뭐, 야박해. 죽게 생겼는데 국민들이. 정부도 아니고 그냥 무릎 꿇혀서 할 때 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민주주의를 늘 선도했던 민주당으로서 좀 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의원들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우리 알아듣는 당이고 국민의힘은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당이고 그래서 그 차이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너무 국민의힘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민주당 자체를 좀, 자체를 어떻게 되는지를 좀 스스로 비교해야 돼. 네 조금 더 이제 좀 각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난리 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잊혀지길 바라고 있겠지. 나는 건. 절대 안 되지.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9시 50분이 됐네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는데 별로 오늘 별로 뭐 나온 거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해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주 씨 시돈이 좀 약간 무리진 것 같아. 무리진 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그 저기 윤석열 정부를 보면 답답해서 죽일 생각이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전에 기억날 거예요. 학생 운동할 때 지랄탄이라고 있어요. 막 이렇게 딱 막 탁 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거든. 그게 체리탄이 어디 체리탄 떨어지잖아요. 지랄탄을 쏘면 이게 막 주변 사람에서 사람 혼란스럽게 해요. 특히 그 말하자면 항공에서도 미사일이 올 때 이렇게 이렇게 쫙 지랄탄 같은 걸 쏘는 거 아닙니다. 네. 교란시키려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못 들어가게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거저거 아주 그냥 사고 그냥 오만간 내치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 용빈관 다시 쓴다잖아요. 숙박시설로 만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시 쓴다는 겁니다. 외빈들을 맞이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쓰겠다는 거예요. 관저 돈 다 들여서 고친 거고 이건 대국민 사기예요. 그렇죠. 그 예산은 처리해달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를 878억 청와대를 들어가야죠. 용산으로 옮기면서 수천억 쓰면서 관저도 만들고 또 관저를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 외교보다 또 관저를 다른 데다 해서 돈 들어가죠. 국방부가 또 이자 넣으면서 돈 들어가죠. 그 온갖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혈세를 다 써놓고 나서 이제 또 용빈관 쓴다는 겁니다. 국민한테 돌려준다며요. 또 왜 그걸 사기를 칩니까? 그건 아니다고 봐요. 정말 놀아버리겠습니다. 진짜로 또 한숨밖에 안 나옵시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벽이에요? 벽.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벽은 필요한 건 담쟁이 같은 우리의 결속력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똘똘 뭉치되 좀 뒤에서만 뭉치지 말고 앞에 나서서 뭉쳐라. 이제 뭐 앞에 나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남양희 부원장님 또 우리 서영주 부대변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곤란한 질문만 잡고 곤란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요. 많이 점잖으세요. 세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행한 뉴스 코멘터리 벌써 10시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접근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수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노란봉특법 문제하고 또 예결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시는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물어보는 얘기 제가 많습니다. 물어봐서 좀 잘 좀 하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망하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구락했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